야, 이거 좋네, 여기. 어우, 여긴 너무 이쁜데? 심심한데 이건 한번 해볼까, 그럼? 아, 김치만 지금 밥 먹을 수 있을 것 같아. 아니, 굶지는 않아. 와... 선배, 그거 해야 되죠? 소금 갖고 와야 돼. 소금이요? 역시 오줌이. 근데 생선 잡아오면, 생선 튀김 하려고. 와, 선배. 아이, 고맙습니다. 3 meals a day, Fishing Village, new season. premieres May 6th at 11 p.m. only on TVN.